안녕하세요. 효니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꼬막하고 무생채 넣은 비빔밥 그리고 김치 순두부찌개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양념장 완전 고소했네요 배워 slowsogue 요리했는데 들어갔더라구요 그러지만 이런게 나는 구조만들 더 맛있었어요 호르릉 내게 상품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이 맛을 많이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이 맛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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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순두부 오늘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뿅